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의 생명과학 연구의 발전은 점점 더 복잡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따른 새로운 방법의 도입과 새로운 기기의 조작 등으로 인해 본업인 연구 이외의 업무에 쫓기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생명과학의 연구 현장에서는 측정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은 연구자에게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의 진보나 새로운 생활양식 보급에 의해 장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연구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고가화는 기초연구 및 응용부터 그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각 연구 단계에 필요한 측정과 관찰 기술을 발전시키고 라이브셀 이미지의 관찰 및 분석 등의 참단 기술이나 스케일업에 따른 정령화와 고도화를 실현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세계의 연구 데이터를 연결하고 통합함으로써 연구자 간의 연계 및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발견과 혁신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 또는 시설의 위탁관리 서비스나 가상연구실, 원격연구실의 실현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조직의 벽을 넘어 공동연구나 데이터의 공유가 당연시되고 생명과학의 발달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육고가화는 측정 및 분석 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연구자가 인류를 위한 과학 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